물 많이 마십니다. 물 마시고 리더스 제품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 꼭 필수 사항입니다.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사담이긴 하지만 아까 저 이야기 나눈 것이 키가 정확하게 기자님만 알고 계셨어요. 정확한 키를. 자 여기서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시죠. 그 제가 키가 줄었어요. 그래요? 활동하면서 줄었더라고요. 현재 키? 현재 키 180.6? 한 이 정도 돼요. 아 진짜 줄기 줄이야. 기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게 181.5라고 하셨어요. 아 그 원래는 맞아요. 181.5. 그래서 살짝 줄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광고 촬영부터 이렇게 또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활동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. 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더욱더 앞으로 이 잘생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양세종 씨 기대해 주시고 리더스 코스메틱 광고 모델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활동, 멋진 피부, 아름다운 피부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그 선착순으로 랜덤으로 100명 번호표를 받으셨는데 지금부터 팬사인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시작합니다. 자 다시 오셨고요. 이제 절반에 다섯 명 다섯 분을 보내서 이제 다섯 개를 동시에 깔끔하게 다섯 개를 맞춰주셨고요. 여기서 본인이 당첨이 되지 않으셨어도 좀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리더스 코스메틱과 함께하는 양세종 씨 다섯 분을 뽑았는데 첫 번째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은 61번 61번 출간입니다. 61번 어디 계십니까? 6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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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리고 16번 16번 축하드립니다. 16번 95번 95번 축하드리고요. 52번 52번 마지막 48번 48번까지 축하드립니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. 61번 16번 95번 48번 52번까지 네 네 다섯 분 나오시고요. 한 분씩 한 분씩 기념 촬영할게요. 사인에 잠시 하시기 전에 기념 촬영 한 번 봐주세요. 드릴게요. 네. 좀 옮겨주실까요? 이제 날씨가 오늘 생각보다 많이 따뜻해졌죠? 네. 네 그래서 조금 더 하시는데 이제 앉으십시오.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아까 번호표 받으신 백분에게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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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